도메인 함수 하겠습니다. 도메인, D-O-M-A-I-N 도메인이 무슨 뜻이 있어요? 영역, 범위 이런 뜻이 있잖아요. 테이블이나 커리, SQL식에 의해서 정의된 레코드의 집합을 이용해서 통계 계산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다. 바로 레코드의 집합, 집합이라는 게 영역, 범위, 그 개념으로 도메인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메인 계산 함수는 폼이나 보고서의 계산 컨트롤, 그 다음에 커리의 조건식, 매크로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하는 건 얘예요. 도메인 계산 함수, 도메인 계산 함수는 D, 여기서 D는 이제 도메인의 약자죠. 도메인 썸, 합계를 구해줍니다. S-U-M, 근데 시험 문제에서 H-A-P 합, 합이라는 걸 써요. D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함수에서 Average는 AVG 이렇게 줄여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D, count, 개수, D, min, 최소값, D, max, 최대값, D, lookup, 찾겠다는 얘기죠. 특정 필드값을. 그래서 도메인 계산 함수, D, sum, D, AVG, 그 다음에 D, count, D, min, D, max, D, lookup 이런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뭐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함수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수가 오고요. 도메인이 오고 조건식이 와요. 근데 여기서 이 도메인이 뭐냐면 테이블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 테이블. 이것만 아셔도 시험 문제를 바로 맞춰요. 도메인 계산 함수에서 테이블의 위치는 어디다? 가운데 온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테이블 위치는 가운데예요. 가운데. 볼까요? 다음은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 학생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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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그러면 테이블이 어디 와야 돼요? 가운데. 명심하세요. 점수가 60점 이상. 마찬가지로 이제 조건이잖아요. 점수가 60 이상. 이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예잖아요. 크거나 같다. 60. 이렇게 표기하면 되는 거죠. 60점 이상인 학생들의 인원수를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인원수. 인원수 구하는 건 뭐예요? 카운트. 도메인 함수니까. 디카운트. 그러면 3번, 4번은 그냥 바로 땡땡 틀렸고.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요.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단, 학번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기본 키이다. 알았다라는 거고. 학생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이름이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 테이블, 학생. 어디 가야 돼요? 가운데. 그리고 인원수. 디카운트. 1번, 2번 디카운트, 디카운트 맞고.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 학생 테이블, 테이블 명. 어디 가라? 가운데. 지금 가운데 제대로 왔죠. 여기에. 학생 테이블. 그 다음에 점수가 60. 점수가 60 이상. 제대로 됐죠. 그리고 학번. 학생 점수.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왜 틀린 거예요? 두 번째에 뭐가 왔어요? 학번. 두 번째에 뭐가 와야 돼요? 제가 누네이 말씀드린 거. 테이블 명이 와야 되잖아요. 테이블 명. 학생 테이블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고. 테이블의 위치만 정확하게 찾으셔도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원수를 구하는 거니까 뭐다? 당연히 디카운트. 또 갈까요? 폼 바닷글의 사원 테이블. 사원 테이블. 사원 테이블 몇 번째? 두 번째 위치하라라는 거. 직급이 과장인 조건이죠. 직급이 과장인 레코드들의 급여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다음 중 폼 바닷글의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입력해야 할 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합계를 구하래요. 그러면 뭐예요? 디썸이죠. 근데 1번, 2번 보니까 디합. 디합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 2번 바로 땡땡이고.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 얘가 몇 번째에 위치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런데 3번 디썸, 4번 디썸 맞는데 사원 테이블 두 번째에 위치해야 되잖아요. 여기 급여라고 되어있잖아요. 틀렸죠? 바로 정답은 4번입니다. 시험장에서는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디썸, 그 다음에 급여, 급여의 합계를 구하고자. 급여의, 급여의 썸, 합계.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 그 다음에 직급이 과장, 직급이 과장 조건.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는 거. 테이블은 어디 온다? 그렇죠. 두 번째 명심하시고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는 보고서인데요. 보고서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나 커리의 내용을 화면이나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개체이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인쇄를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데이터 원본으로 테이블 커리, SQL문을 사용하더라라는 거고 제목이라든가 날짜, 페이지 번호 이런 것도 인쇄가 가능해요.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 보고서는 폼하고는 다르게 컨트롤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없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 뭐는요? 보고서는 폼과는 달리. 보고서는 그룹. 그 다음에 페이지의 데이터의 평균, 합계 같은 유약정보 인쇄할 수 있다. 그게 당연히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기능이죠. 다음은 보고서의 원본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보고서 원본으로 커리라든가 테이블, SQL, 규모는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폼 자체를 갖고 보고서의 원본으로 쓸 수는 없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다음은 XS의 보고서 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보고서는 테이블이나 커리의 내용을 화면이나 프린터로 인쇄하기 위한 개체이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그대로고요.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테이블 커리의 SQL문 사용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보고서에도 조건부서씩 쓸 수 있어요. 3번 보기도 맞는 거고 네 번째, 보고서의 컨트롤을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없다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보고서는 폼하고는 다르게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보고서 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구성 가겠습니다. 보고서는 보고서의 머리글, 바닷글. 머리글은 위쪽 개념이고 바닷글은 아래쪽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머리글, 바닷글이 있고 그룹도 있어요. 그룹의 머리글, 바닷글, 그 다음에 본문 이렇게 여러 구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머리글, 바닷글, 보고서의 머리글, 바닷글, 그 다음에 페이지의 머리글, 바닷글, 보고서의 머리글, 페이지의 머리글, 바닷글 이 구역은 숨기거나 나타낼 수 있다. 맞다 틀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그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룹 머리글, 바닷글이 표시가 된다. 단, 그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요.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지 머리글은 페이지에서의 위쪽이죠. 인쇄시 모든 페이지의 맨 위, 맨 위니까 당연히 머리글이고 페이지니까 페이지, 페이지의 맨 위, 머리글 거기에 출력된다.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페이지의 특정 내용을 반복하려는 경우에 사용한다. 1번 보기는 맞는 거고 두 번째,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맨 앞에, 보고서의 맨 앞에 그러니까 머리글이죠. 한 번 출력되고 일반적으로 그룹별 요약 정보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그룹별 요약 정보 같은 경우는 뭐에요? 그룹 바닷글이죠. 요약 정보니까 일반적으로 요약하는 정보는 아래쪽에다 위치시키잖아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보고서 머리글이 아니고 그룹별 요약 정보를 표시할 때는 그룹 바닷글이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에요. 세 번째, 그룹 머리글은 각 세 레코드의 그룹의 맨 앞에, 그룹의 맨 앞에, 그룹 머리글 맨 앞에 출력되고 그룹의 이름이라든가 그룹별 계산 결과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맞는 거구요. 네 번째, 본문은 레코드 원본의 모든 행에 대해 한 번씩 출력된다. 본문, 레코드 원본. 그래서 보고서에 본문을 구성하는 컨트롤이 추가된다. 본문에 대한 설명 맞구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구요. 다음은 보고서의 각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맨 앞에, 보고서의 맨 앞에니까 보고서 머리글 한 번 출력되고 일반적으로 로고, 제목, 날짜와 같이 표지에 나타나는 정보를 추가하더라. 맞는 얘기구요. 두 번째, 그룹 머리글, 새 레코드의 그룹의 맨 앞에, 그룹 머리글, 그룹 이름을 출력하는 경우 맞는 얘기고 본문은 레코드 원본의 모든 행에 대해 한 번씩 출력, 보고서의 본문을 구성하는 컨트롤, 다 맞는 얘기죠.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왜 틀렸나 볼까요? 보고서 바닥글은,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바닥글이죠. 모든 페이지의 맨 끝에, 모든 페이지의 맨 끝에 출력되는 것은 페이지 바닥글이죠. 그러니까 보고서 바닥글이 아니죠. 페이지 바닥글이다.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거, 우리가 이제 페이지 바닥글 말 그대로 페이지의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보고서의 맨 페이지 하단에 표시된다라는 거고, 페이지 번호라든가 날짜 같은 걸 갖다가 삽입을 해요. 그리고 보고서 바닥글, 얘는 이제 뭘 조심하시면 되냐면, 보고서 바닥글이니까 보고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 한 번만 출력이 돼요.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고서 디자인의 마지막 구역이지만, 당연히 보고서 바닥글이니까, 보고서 마지막 구역이죠, 바닥글이니까. 인쇄된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인쇄된 보고서예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페이지 바닥글 앞에 표시됩니다. 이거 하나만 유념하시면 돼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는 페이지 번호 출력인데요.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언급을 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는, 대괄호, 페이지, 대괄호 닫으면, 그냥 페이지 번호예요. 1, 2, 현재 페이지. 대괄호로 열고 닫는 거, 그 다음에 0으로 페이지.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는, 페이지, 그 다음에 암퍼샌드, 문자여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큰 따옴표, 한글로 페이지, 큰 따옴표 이러면, 몇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현재 하고 이렇게 페이지 이름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렇게 붙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1, 2는 현재 페이지를 뜻하는 거고, 방금에서 여기서 살펴봤듯이. 그리고 얘는 뭘 뜻한다?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슬래시, 큰 따옴표로 열고 닫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암퍼샌드, 페이지 S, S가 들어가는 건 전체 페이지예요.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스트링 준다는 얘기죠. 현재 페이지 1, 슬래시 10, 전체 페이지, 한글로 페이지. 2, 슬래시 10, 페이지.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지 S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가로 페이지 중.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가 만약에 10페이지였다. 그러면 10페이지 중. 그 다음에 암퍼샌드, 몇 페이지.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 전체가 10이다 가정했을 때 페이지 S니까 10. 그 다음에 페이지 중.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가 1이다 그랬을 때 1페이지. 이렇게 10페이지 중 2페이지 됐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포맷이라는 건 형식을 주는 거예요. 요거는 현재 페이지죠. 그리고 포맷을 0, 0, 0으로 줍니다. 서식을. 그러면 현재 1페이지다. 그러면 0, 0,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0, 1, 2페이지다. 0, 0, 2, 10페이지다. 0, 1,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험제 잘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페이지 번호를 출력하고자 할 때의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7페이지 중 1. 그러니까 7은 전체 페이지가 되는 거고 페이지 S.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은 페이지 가운데 페이지 중은 큰 따옴표를 묶여 있어야 되고 양쪽에 M%가 있으면 되죠. 보겠습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나와서 틀린 거죠. 1번, 3번은 바로 틀린 거고 이렇게 되면 2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데 볼까요? 는 페이지 S, M% 는 페이지 S, M% 제대로 됐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지 중 얘가 큰 따옴표를 묶여야 되는데 안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고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4번 볼까요? 페이지 S 전체 M% 큰 따옴표 페이지 중 큰 따옴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M% 현재 페이지 됐네요. 이렇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다음 중 보고서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컨트롤에 입력된 컨트롤 원본과 그 결과가 맞게 연결된 것으로 모두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단 전체 페이지는 5페이지다 라는 거예요. 전체 페이지는 5페이지고 그러면 지금 결과가 1, 5페이지예요. 전체 페이지는 5페이지라고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따옴표를 묶여 있으니까 페이지라는 문자열이 앞에 와야 되는데 얘 뒤에 왔네요. 그렇죠? 틀렸죠? 앞에 와야 되는데 2번, B번 같은 경우는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M% 문자열 페이지 그러면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 1페이지 B번은 맞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는 페이지 현재 페이지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M%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슬래시 큰 따옴표, M% 페이지 S 전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문자열이 뒤에 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 왔네요. 그래서 A번하고 C번은 앞, 뒤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럼 A번 틀린 거고 C번도 틀린 거고 D번 볼까요? 포맷 서식을 줬네요. 페이지 우리가 살펴본 거 여기는 00만 줬네요. 그러면 1페이지다 그러면 0, 1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D번도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 거 모두 고른 거는 B하고 D, B, D가 된다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매크로인데요. MACR로 매크로의 사전적인 힘이 크다. Big, large 이런 뜻이 있는데 엑셀처럼 녹화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엑셀스에서의 매크로는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를 여러 개의 명령문을 하나로 묶어서 일련의 절차를 미리 정의하는 기능이다라는 거고 뭐가? 매크로 얘는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것 이 매크로의 개념이라는 거는 자동화의 개념이에요. 반복적인 작업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동화하기 위한 것 매크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작업 순으로 묶어서 하나의 명령어로 하나의 명령어로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매크로예요. 하나의 명령어로 저장할 수 있고 반복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엑셀은 매크로 기록 기능이 지원된다. 녹화 기능이잖아요. 내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만 엑셀스는 매크로 기록 기능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함수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셀스의 매크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엑셀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매크로를 자동적으로 기록해준다. 기록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엑셀스에서 제거하는 기본적인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매크로 작성한다.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열 때 매크로를 자동으로 실행시키려면 매크로 이름을 auto-exec로 작성한다. auto-automation 무슨 뜻이에요? 자동 그죠. 그 다음에 실행 실행이 용어로 execution 그 약자 exec 그래서 auto-exec로 주면 돼요. 3번 보기 맞습니다. 고개를 가지고 머릿속에 쏙 넣으시고요. 네 번째 매크로 이름 열의 지정한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매크로 실행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음 중 엑셀스의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자동화해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매크로의 정의 잘 표현이 됐죠. 두 번째 매크로 함수 또는 매크로 함수 집합으로 구성되며 각 매크로 함수의 수행 방식을 제어하는 인수를 추가할 수 있더라 보기 입어도 맞는 거고요. 매크로를 이용해서 폼을 열고 닫거나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수도 있다. 매크로의 사용 예정. 1번 2번 3번 다 맞는 거고 네 번째 매크로는 주로 컨트롤 이벤트에 연결해서 사용하며 폼 개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폼 개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래서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20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